책이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 봐봐. 여기 또 있잖아. 그치. 이거는 근데 책이 두 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둘 중에 한 권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접혀져 있어.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 뭐라 그랬지? 끝난 거니까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사인 받는 거라고 그랬지. 됐습니다. 계속 놔두고 가거나 아니면 저기다가 꽂아 놓고 가거든요. 다시 알려주는 거야. 그랬죠? 어 잠깐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줄을 서시오. 그 다음에 마라니 테스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이거 하자. 이것도 신경 가시구요. 네. 타이어드가 뭐였나요? 와 짱인데? 공책에다 쓰기 연습도 해. 읽기 연습도 하고 시험지? 네. 저 채영아. 말하기 테스트 먼저 한다니까. 말하기 테스트. 네.